오버매트 107번 경기, 배진석 선수, 이현석 선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유엥 미래 육석 상관없이 우리를ienne 화이트 중등선거 비기너 마이너스 64kg 강보역 환수 최수빈 선수 시상대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보역 최수빈 선수 시상대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여성부 어덜트 비기너 마이너스 64kg 선수분들은 선 4번 매트로 모여주세요 지금 몇번 하네요 107번 하는데 순서가 상관없이 오는대로 지금 오는대로 다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오시면 되세요 화이트 고등 남성부 마이너스 64kg의 선수들께서는 모두 8번, 9번 매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화이트 고등 남성부 피기너 마이너스 64kg의 선수분들께서는 매트 8번, 매트 9번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노기불루 남성부 마이너스 77kg의 박시형 선수 5번 매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형 선수 5번 매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민지어δ셔 왁미 삼성부 피기 포 pushing loving Storm 안내말씀드립니다. 격기 후 귀가하시는 분들께서는 개인의 쓰레기를 입고앞고 있는 쓰레기통에 정리 후 귀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안내말씀드립니다. 격기 후 귀가하시는 분들께서는 입고앞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정리 후 귀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기소해. 기소해. 또 만나. 밀라. 밀라. 계속해서 움직여. 원쪽. 원쪽. 성공하는 수 들어가. 슬퍼 고장. 이 게임은 날라! 이 게임은 날라! 유주완이 안 들어왔어 다리 걸치면 안 돼 다리 걸치면 안 돼 거기서 들어왔어 들어왔어 약간 그런 거 같아요 티를 좀 못돼서 못돼 뭔가 유주완 이럴 때는 또 공세를 붙이게 좋아 왼쪽으로는 차가 화이트 어둘트 6구 엑솔렛트 박고은 선수 김현지 선수 이하늘 선수 시선대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어둘트 6구 엑솔렛트 박고은 선수 김현지 선수 이하늘 선수 시선대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어둠트 남성구 빈이나 고재원 선수 이하늘 선수 박지성 선수 김윤태 선수 지금 끝이 매트 8번 9번 앞으로 와주시면 실력 처리하겠습니다. 화이트 어둠트 남성구 김민석 선수 6번 5번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어둠트 남성구 이강룡 선수 7번 5번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어둠트 남성구 이하늘 선수 7번 5번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어둠트 남성구 이하늘 선수 이에요 2번으로 오면 화이트 어둠트 남성구 이하늘 선수 이를 FEL지 한마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지환이란 누구야? 김정환 김정환, 정지환 어 잠시만요 배진석 관측승